5.16 군사정변을 통해 민주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은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를 4.19 혁명 이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사회정화와 구하길소를 위한 혁명이라 칭하며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쿠데타 당일 레걸은 혁명공략을 시작으로 1961년 8월 일명 하리리 성명을 비롯해 1961년 11월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만났을 때도 2년 동안 군정을 통해 나라를 바로잡은 후 1963년에는 민간에게 정권을 이항하겠다는 것을 재차 3차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군정으로부터 셀프 민정 이항하기 위해 내부결속부터 정적 제거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이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2년 동안 강력한 군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기반장이 필요했고 이에 5.16 군사정변의 핵심 주동자이자 브레인이었던 김종필이 초대중앙정보부장을 맡으며 쿠데타를 일으킨 지 두 달도 안 되는 1961년 7월 3일 자신들의 바지사장 장도영을 비롯해 군부 내 핵심 세력이었던 6.45기 세력들을 한꺼번에 숙청한 텍사스 토벌 작전을 시작으로 민주공화당 창당 직후 박의망을 필두로 김동아 박창암 등 군부 내 함경도 군맥이자 대표적인 반김종필 세력을 토사구팽한 알래스카 토벌 작전 등을 통해 쿠데타 주도세력 및 군부의 박정희를 위협할 만한 인물들을 정리해 나가며 군정 내부를 더욱 결속시켰고 혁명검찰과 혁명재판을 통해 12년 동안 지속된 이승만 정권에서 활기를 쳤던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들과 이승만 정권 말기 부부통령으로 불렸던 과경주 3.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최인규 등을 사형시켰으며 이병철을 비롯한 강시 재벌들까지 부정축제자로 분류하여 일정 금액을 환수시키는 등 그간 쌓였던 적패들을 속전속결로 청산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계엄령을 통해 모든 정치 사회단체를 해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 군정의 위협이 될 만한 민주당의 장면을 비롯한 그의 추종세력들을 일명 반혁명 사건으로 잡아들려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정치활동정화법 일명 정정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엄령을 통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해체시키는 등 일련의 정치 사회활동을 금지시키며 기존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은 후 이들을 구정치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 이들이 정치활동을 지속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판하여 자신들의 권력으로 정치마저 정화시킨다는 일명 정정법은 당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을 심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자신들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인사들을 총 4178명이나 선정하고 이들을 1차로 2907명, 2차로 1285명, 3차 315명 등으로 분야별로 나눠 명단을 공고한 후 이들이 스스로 훈정으로부터 적격 여부를 심판받을 것을 청구하게끔 하여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1962년 5월 26일 24개항에 달하는 심판 기준을 발표하고 심판 청구자 중 45.2% 1337명에게만 자신들의 기준을 충족한 적격 판정을 내린 후 추가 구제할 사람을 판별 중이라는 기사들을 흘리며 박정희 군정은 향후 자신들이 정권을 셀프 이양할 때 자신들에게 대항할 정적들을 제거 및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정작 청산했어야 할 이승만 정권 자유당 인사들을 줄세워 충성 경쟁을 시키며 군 인맥만으로는 부족했던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동료들을 참아 자기 손으로 심사하고 몰아낼 수는 없었던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마저 물러나게끔 만들어 당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권 안대인 자리까지 겸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1962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1962년 11월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 통과 여부와 자신들의 군정에 대한 정당성을 심판받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 전국 투표율 85.03%에 78.78%의 높은 지지율로 개헌 찬성을 이끌어내며 셀프 민정의 양의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 선거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정희는 줄곧 나 자신은 출마를 생각해본 일이 없다는 발언 등을 하며 정정법에서부터 개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견지했으나 실제로는 장도영을 쫓아내고 최고회의 의장에 오른 후 꼼꼼하게 자신의 계급을 셀프 진급시켜 1961년 8월에는 육군 소장에서 육군 중장으로 이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1961년 11월에는 육군 중장에서 육군 대장에 등극하며 언제든지 군복을 벗고 셀프 민정의 양할 준비를 마쳤고 여기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최고회의 공보실장 이후락 등이 연거푸 박정희의 대선 출마와 군정세력의 민정가담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갔으며 이에 발맞춰 군정인사들은 총 3차에 나눠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변신해 본격적으로 셀프 민정의 양할 준비를 마쳤고 국민 투표를 통해 명분과 신리를 모두 챙기며 자신의 뜻대로 개헌까지 성공한 박정희는 1962년 12월 28일 군정세력의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1963년 4월에는 대선 5월에는 총선 등 선거 일정까지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모든 정치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켰던 1961년 말부터 이미 창당을 위한 사전조직인 재건동지회와 싱크탱크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주식에서부터 호텔사업과 자동차 공업을 비롯해 불법 도박 게임기 반입까지 손을 뻗치며 증권파동 워커히로텔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 일명 4대 의혹 사건을 저지르는 것마저 서슴지 않았고 김종필은 본인이 직접 당발기위 현장까지 맡으며 마침내 1963년 1월 18일 자신들의 군정을 셀프 이왕할 민주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창당한 직후인 1963년 2월부터 4대 의혹 사건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박정희 군정체제까지 흔들기 시작했고 결국 김종필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긴 채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떠나는 동시에 석정선을 비롯한 중앙정보부 거의 모든 책임자급 인사들을 대거 경질 및 문책하는 것으로 성난 여론을 황급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초 발표한 4월 대선 5월 총선 일정을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불과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 그야말로 스텝이 꼬인 박정희는 1963년 3월 16일 일명 3.16 성명을 통해 또다시 국민투표 형식을 빌려 자신의 군정을 연장할 것을 발표했고 이에 어느덧 정국은 군정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뒤덮이며 당초 4월과 5월에 치를 예정이었던 대선과 총선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은 박정희는 더 나아가 1963년 4월 8일에는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앞세워 군정 연장에 대한 국민투표마저 9월 말까지 보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과 총선 등 모든 선거 일정들은 9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각종 반혁명 사건에서부터 정치활동정화법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야권은 박정희 군정에 맞서 하나로 단결되어 똘똘 뭉쳐도 모자를 상황이었음에도 군열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총리로서 명실상부 제2공화국의 실권자였던 장면은 쿠데타 당시 가장 긴박했던 순간에 며칠이나 순여원에 피신하며 맥없이 정권을 넘겨준 후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에 의해 반혁명 사건에 휘말려 옥국까지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몸까지 쇄약해지면서 정치와는 멀어지게 되었고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은 5.16 군사정변 전에도 장면 총리와 민주당 내 패권을 놓고 다투기 바빴으며 쿠데타 당시에도 군 병력 동원이나 주한미군의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기력하게 정권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 이후 허울뿐이었던 대통령 자리를 1962년 3월까지 무려 1년 가까이 더 유지하며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일정 부분 박정희 군정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그의 이러한 행보들은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 지탄받는 빌미를 주면서 야권 분절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개헌을 통해 무소속 후보의 출마까지 금지되면서 우후죽순 당들이 생겨났고 각 당들이 각기 대선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정당 윤보선을 비롯해 국민의당 허정, 자유민주당 송효찬, 축풍의 오재영, 정민혜 변형태, 신흥당 장희석 등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총 7명이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전례 없는 야권 분절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온 힘을 다 모아 하나로 단결해도 승리하기 쉽지 않았던 당시 야권은 선거를 불과 2주도 안 남은 1963년 10월 초가 되어서야 민정당의 윤보선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고 분열과 반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다급해진 야권은 결국 대한민국 선거에서의 만능키 책갈론을 꺼내들며 사상 이념 논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습니다 민정당의 대선 후보이자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였던 윤보선은 이승만 정권 당시 숙군 과정 중 박정희의 형이자 김종필의 장인인 박상희를 고리로 남루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인해 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박정희의 과거를 들춰내며 공화당은 공산당 자금으로 조직된 사이비 정당이고 박의장은 국제적 고아이고 국내로는 배신하라는 등 민주공화당과 박정희의 사상 이념 및 과거 이력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에 박정희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색깔론의 인신공격이라고 맞대응하며 내가 빨갱이라면 왜 사단장을 시켰냐고 받아치면서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박정희와 윤보선 양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거듭되며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어느덧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 날이 밝아왔습니다 전국 투표율 85.00% 총 113만 6175표 중 기호 3번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 총 470만 2640표 득표율 46.64% 기호 5번 민정당 후보 윤보선 총 454만 6614표 득표율 45.09%로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민정당 윤보선을 불과 15만 표 차이 득표율은 1.5% 차이로 승리하며 제3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이자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군정에서 꾸준히 실시한 중농정책과 야권에서 제기한 색깔론에 대한 반작용에 힘입어 영남을 비롯해 대대로 민주당이 강세였던 호남과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윤보선은 색깔론의 부작용으로 오랜 텃밭이었던 호남에서는 박정희에게 졌지만 휴전선에 인접하고 안보에 민감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북쪽에서 지지를 받으며 오늘날의 정치 구도와는 확연히 다른 남녀북약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박정희와 윤보선의 표차 15만 표와 득표율 차이 1.5%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적게 벌어진 표차와 득표율 차이로 당시 야권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에 눌려 정치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것과 그 와중에도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다 뒤늦게 단일화에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1961년 쿠데타부터 개혁명하의 정치활동정화법과 정당법을 비롯해 헌법 개정과 대선 총선 일정까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 박정희 군정도 화폐개혁 실패와 4대 의혹 사건 등 2년간의 실정 등으로 인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대선을 간신히 승리하며 마침내 셀프 정권이 향해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